그럼 말도 안 되는 여자들고 싸우니까 다시는 진단시 보고 싶지 않아요. 왜 하필 그런 얘기를 좋아하냐고.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도 있는 거야? 지영 씨, 토라 닮았잖아. 아니야, 걔가 어딜 봐서 우리 토라의 그 꼬라질 좀 봐. 그래, 우리 토라? 호두 알러지 있었어. 근데 만약에 그 초딱에 호두 알러지가 있으면? 근데 이거 호두 들어봤어요? 죄송해요. 저는 집에 빨리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. 지영 씨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지? 어제부터 문자에 답장도 없고.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왜 비었어? 지영 씨 설마 여기서 나간 거야?